사람 엄청 많아. 좋다. 여기서 이따 장 봐도 되겠네. 근데 진짜 총알이야? 진짜 실탄이요. 재밌겠다. 우리 멤버들 한 번 갔으면 좋겠다. 멤버들이.. 사격아? 사격아? 한번 가자. 군대에서 다 사격 잘했을 텐데. 형! 그냥 들어가면 되나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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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우와, 대박이다. 뭘 해볼까요? 그러니까, 몰라. 나 뭐 해보고 싶어해. 보통 추천해 드린 게 많이들 하시는 게 이거나 아니면 시그 같은 거 괜찮으니까 이거 두 개가 제일 보편적으로.. 네, 가장 많이 쓰는 게 시그라든지 그럼 반전하면 이거 해볼까? 그럼 두 개로? 그렇지. 그래, 이거 두 개로.. 네. 일단은 그러면은 네. 본인 성함하고 주민등록 앞자리 네. 전화번호만 드릴게요. 영구이빨. 맞아. 오, 생일을 안 해? 영구이빨. 응, 맞아. 저 신동 생일이 0928이라서 영구이빨, 영구이빨. 이거 끼니까 좀 무서워. 오우. 광탄버거 처음 입어봐. 긴장되는데? 어떻게, 뭐 내기할래? 뭐 할까? 아, 나 이런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내기하는 거. 공기청정기 필요해? 아, 걸지 마. 그런 거. 왜, 왜, 왜. 공기청정기 사지게. 아, 아니야. 내가 저 이거. 야, 얼마 한다, 이거. 아니, 얼마 한다, 그런 거 말고. 그럼 나 필요한 거 얘기할게. 뭐? 나 캐리어가 얼마 전에 부셔졌어. 오늘, 아, 오늘 가져온 캐리어 손잡이가 부셔졌어. 그래서 캐리어 가방이 하나 필요해. 내가, 내가 사주고 싶은 거 사주면. 어, 뭐, 뭐든 상관없지. 대신 내가 지면. 공기청정기? 어, 세게 간다, 근데. 그럼 가격을 딱 정하자. 30만 원 선에서. 오케이, 30만 원 선에서. 공기청정기, 캐리어 가방. 오케이. 오케이, 10점. 오케이, 10점. 좀 잡아줄게. 98점. 98점? 98점. 너무 잘 쐈죠? 야, 완전 잘했다. 야,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. 이거 어떻게 해? 나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은데? 아, 저는 근데 송송은 별로 없어요. 딱 생각했을 때. 어, 이건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. 어, 이건 깔끔하게 그냥 인정. 그냥. 처음부터 초반에 생각해요, 그냥. 총 그립이 좀 안 좋았어, 그립 감이. 나랑. 글락은 너랑 안 맞나 보다. 글락은. 응. 그래서 캐리어 가방 사줄 거야? 사줄게. 나 캐리어 가방 사줄게 됐어. 진짜 사줄까? 사줄까? 고세요. 알았어, 알았어. 동해 이런 거 헛말 안 하거든. 어디 갈래 이제? 오락실 가자. 오락실? 오락실 또 알아봐야 돼, 그러면. 이 주위에 내가 오락실 다 찾아줄게. 오오오오오. 응. 이런 거 있어. 오케이. 여기야? 응. 어, 킹오파이 있다. 킹오파이 잘할 수 있어? 잘하지. 진짜 잘해? 응, 진짜 잘해. 오늘은 너 잘한다는 거 내가 다 이겨줄게. 자는 것도 이길게. 누가 더 빨리 잠드냐. 나 바로 잘 수 있어. 근데 예능해서 그렇잖아. 응. 나 캐리어 말고 그거 사주면 안 돼? 그냥 골라, 30만원 선에서. 조금 더 써라. 하핳. 다이슨 드라이 얘기. 그거 5십이야. 형한테 필요가 없어. 나 필요해. 나도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, 진짜 2만원짜리 드라이itel 써봐. 어, 여기인가? 여기서 무슨 동네라고요? 여기가 남영동이잖아. 그 유명한 남영동. 뭐야? 오락실 되게 느끼니까. 되게 느낌 있게 만들어놨어. 진짜. 오락실이 없으니까. 같이 올라가자. 나한테 안 돼. 일단 바꿔. 더 풀어줄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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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구나. 뭘 아니야. 해봐. 뭐 더 해봐. 아 저는 근데 송중은 별로 없어요. 오. 오. 민승. 돈 다 집어넣어야겠다. 안 되겠다. 아 저는 근데 송중은 별로 없어요. 야 딴 거 해. 얘는 안 되잖아. 안 돼. 한 번만. 한 번만 더. 안 된다고. 아. 아. 한 손으로 해. 좋아. 한 손으로. 아니야. 하지마. 똑바로 해. 똑바로 해. 호호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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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이다 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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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구는 동해가 잘하지. 야 우리 슈즈 올림픽 한번 하자. 야 성태서. 게임도 막 하고. 이게 아마 50점을 넘으면. 보너스야? 보너스에서 조금 더 시간 줘. 아. 근데 나 이거 너무 어려워. 너무 못 하겠는 거야. 야 이상해. 나 너무 못 뗐어. 내가 너무 최악 아니야? 이상하네. 다 튕겨 나와. 너 해봐. 해보면 알아. 아까 4개 하는 거 걸고 할까? 이제 와서? 왜 이제 와서야. 진정해 걸었어야지. 그럼 너 해보고 다시 해. 하나도만. 뭐야. 야 뭐야. 어떡해 뭐야. 뭐야. 일부러 그러는 거지. 아니 아니야. 진짜 저게 안 들어간다. 오랜만에. 진짜 어려워. 야 신동이 잘한 거네. 다 튕겨 나와. 내가 이겼네. 몇 셨어? 36인가? 왜 이렇게 못 해? 저거 내가 더 잘했다. 그럼 앞에서 걸고 한번 할래? 다시? 내가 원하는 드라이기 사줘. 그럼 더 싸잖아. 오케이. 오케이? 네가 이기면 아까 그거 삭제해. 오케이. 난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뭐. 저거 일부러 내기 하려고 일부러 못 한 척 한 거야. 그랬을 수도 있어. 맞아. 큰 그림 그리려고 일부러 잃어준 걸 수도 있어. 어. 내기 하려고 일부러 방금. 진짜 안 들어갔어 처음에. 자 이제 내기는 집중하기 시작하지. 내 집중력을 보여주지. 안 돼. 역시 모든 뭐가 걸려야 돼. 그렇지. 집중해야 돼. 다. 집중하지 말라고. 야 말 건지 마. 야 57점. 아니 50점 이상이면 또 보너스가 나오네. 후반전 되지. 진짜? 안 돼. 아하. 여기 픽성 봐봐. 와 와. 아아. 픽성 먹는 거야? 3. 오. 3. 0. 3. 3. 3. 5. 111점. 와. 나 진짜 즐거워해 이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긴장돼서 더 못해 진짜 떨렸어 엄청 떨뚤어 승부차기에도 뒤에는 사람이 더 떨리잖아요 표정 봐 표정 야 울겠다 오 야 뭐야 뭐야 뭐야? 전발이 안 돼. 뭐야? 뭐야? 울면서 농구하는 거야? 안 보이는데 눈물이. 뭐야? 기록이네. 왜 이렇게 집중하냐고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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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안 돼. 이동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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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사주기 싫었으면 좋겠어요. 안 돼. 마지막. 거저비터. 이동해. 이제 웃네. 이동해. 나 지금. 오. 오. 나 눈물 났어. 나 눈물 났어. 오. 오. 도락실 바닥에서 젖어. 우와. 대박. 눈을 못 감았어. 대박, 대박. 오케이. 대박. 되게 미쳤다. 아쉽다. 내 캐리어한테 날아갔어. 자, 다음 얘기하러 가자. 너무 좋았죠? 뭔가 마지막 주인공을 내가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한 되게 희열이 있었어. 제일 재밌는 거였어요? 아니요, 최선을 다했어. 난 사실 내가 111점 나오고 이건 무조건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. 남자는 저는 승부 4개가 다 친해지지.